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때 같이 왔던 아이씨 있잖아요 별말 없이 했는데 연락 오더라고? 두 번이가 연락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안해가 전화 안 받았어요 전화 두 번 오셔서 김밥만 좀 찍어야겠네 사람 없으면 일하러 오려고 했나? 왜 했나? 몰라 모를 줄 아는거야 이모 김밥이 먹고 싶어 왔습니다 5가지 주면 안 되지 삼삼 자위나 맛있는거는 주의해서 줘야 되지 예 그래 우리 사위까지 안 주잖아 네 네 네 와 와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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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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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양념이 주문으로 양념이 んな 믹 turtle аст으로 양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고춧가루 곁을 훑어내고 이모나 무시 좀 더 주세요 무시 무시 예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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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녀를 사가지고 근데 먹는 거 막 돼 갖다 싫어 먹는 걸 떼고 갖다 대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 그래 아무 건 안 돼 있구나 수녀를 이야기 드렸다 면허고 국경 아수수산 있는데 그 수녀들 잘 지자 그래 근데 이 수녀들은 성질에 팔을 걸어가는 거 내가 시작할 거야 그게 안 하다가 파지까지 내가 빨리 부어 보람아 저 몬이잖아 요가 또는 내가 그 지구에 자르지 저거가 또는 팔을 잘라가니까 안 자르거나 어디야 시끄러운 사람 화면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도 상상 제일 젊은 데가 하하하 센팍 센팍 뭐 하는 게 센팍 아 mr 좀 1 2 9 5 5 6 5 5 4 5 5 5 5 대부분 빨리 한자리소를 드려야 돼. 한 달에 50명, 60명, 오늘 35명에 9명. 대수가 없을 것 같다. 병을 못 잡을 수 없으면 병을 못 잡을 수 없을 것 같다. 감기 걸리면 비정하게 여사고 비는 걸리면 간에 소유사맥을 자꾸 풀어야 돼. 병이 마이 볼수록, 병이 마이 랭으로 우리나이다. 이따 맞는 것 같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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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